이걸 이렇게 돌리면 뭐야 어디가 안 맞는 거야 하나 둘 여기 여기 아 여기 안 맞는구나 아래 통절 뭐야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아 이게 있구나 근데 이거 먹을 수 없다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 뭐야 59초라 59초 59초 야 꽁다리 꽁다리 아 꽁다리 없어 꽁다리 없어 잠깐만 잠깐만 59초 잠깐만 뭐해 이빨 아이 야 꽁다리 꽁다리 빨리 아이 뭐야 아이 야 꽁다리 꽁다리 어 찾았다 와 그래도 한 번에 찾았어 지금 몇, 몇천원 39초 39초 빨리 넌 잘하지 넌 잘하지 너 전기권 나왔잖아 야매로 해서 몰라서 그렇지 좋아 이걸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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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면 오케이 좋았어 10초 만에 풀었구먼 정확히 15초 만에 풀었어 자 여기가 내가 열쇠를 뽑았던 곳 그럼 이걸 뽑고 저쪽으로 갔었지 스팀이 나는 곳 스팀이 나는 곳 스팀이 나는 곳 여기다 여기다 아 겨우 찾았네 돌려 별거 아냐 공방장 넌 할 수 있어 그래 아 아 위로 올라가는 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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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한테 죽었지 여기 스팀이 나는 곳 여기 스팀이 나와서 지나갈 수 없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수 밖에 없어 들어올 때 무서울 때 노래 불러 사랑하기 까지 사랑하기 까지 너무도 힘이 들었기에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홍홍홍 아주 작은 홍방장 꼬마 홍방장 신나게 나갈까 뭐할까 나간다 홍홍홍 꽃 한길을 맡을까 뭐할까 힘이 서는 꼬마 홍방장 아 뜨거워 아 저작권 있구나 꼬마 자동차 붕붕도 분명히 저작권이라는게 있어요 이번편은 포기한다 지금 방금 죽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왜 심형내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좋아 이러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 어 어 이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인마 아우 찔렀어 이 새끼 야 인마 무려 한 대 쳐맞았는데 반 피라니 한 대 쳐맞았는데 반 피라니 끔찍한데 난이도가 있어 지우개가 없어 이미 먹어버렸지 이쪽 길은 아닐거야 이쪽에서 스팀이 발생했으니까 어 천천히 천천히 아래 부비트립 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일러 룸 화살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 그 대가리가 있어야 돼 왜 머리 좋은 사람을 화이바라고 부르잖아 머리에 든게 많아가지고 화이바 저 쓴 것처럼 크다고 해서 나도 군대 있을 때 나름 화이바였어 너네 처맞아봐 처맞다보면 외우라는거 다 외워진다? 두려움에 떨면서 막 처맞아봐 어 어? 여기는 의외로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아냐아냐 지금 뭔가 어 뭐야 좋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화살표대로 따라간다 이거지 화살표대로 따라가 천천히 어 회이크야 20,174번째 고맙다 문이다 휴우 휴우 뭐가 육군이 인마 식사가 별로야 인마 나 우리 부대에서 맨날 닭 한마리씩 나왔어 난 닭이 진짜 싫었어 돼지고기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맨날 돼지고기 맨날 닭 닭 맨날 반마리씩 식사때마다 반마리씩 얼마나 지겹던지 나중에 내가 말을 하는게 아니라 꽃교하고 그냥 어 울겠더라야 내상아 고맙다 닭들하고 나중엔 얘기도 할 수 있게 돼 거짓말인줄 알지? 맞아 거짓말이야 닭하고 무슨 얘기를 이러네 그만큼 많이 먹었다 이거지 자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보일러룸에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구나 어 뭐야 와아 쉣더 마돌빠돌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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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게 좋을걸 저사람 누구요 야 마인크래프트다 야 저기다 빨간색만 칠하면 난데 그래 잠깐만 트랩이 여기 많구만 일단 트랩을 제거하자 저사람은 아마 저렇게 쓰고 있다면 소리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할거야 한놈 두식이 석상위 너고리가 오징어와 육개장구 처발면에인데 준비한건 거기까진데 너 왜이렇게 빨리 안죽니 오 꼭다리 이사람이 꼭다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트랩이 있어 어 이 트랩은 지금 없는거지? 선이 없어 그럼 나머지 트랩은 이 트랩을 미리 제거하려나지 안그러면 나중에 내가 당한다고 여기도 트랩을 제거해놓고 그래 자 이제 뭘 하는겁니까 이 보일러 룸에서 이 보일러 룸에서 로테이트 아 이거구나 이거 뭐 맞는게 있어야지 이게 어 이거 이건거 같애 어? 뭐야 이런 젠장 맞지않아 그렇다면 맞는 다른게 있을텐데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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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턴가 잘못됐어 제일 끝에서 잘못했구나 제일 끝에서 잘못했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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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는 이유를 알았다 이 끝에서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 아 힘들구만 이거 직술새끼 머리가 이거밖에 안돌아갔단 말인가 날 절대로 막을순 없을거야 자! 난 열쇠를 얻었어 열쇠를 얻었다고 어 뭐야 설마 터지는거? 어 뭐야 설마 터지는거? 보일러 과일러 터지기 일보식전 시간이 2분 30초 2분 29초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나가는 길이 어디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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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지나가 지나가 급해 이 새끼야 빨리 저거 물로 터지면 저 후폭풍이 어마어마할거라고 1분 50초 와아아아 어허허허허허 어허허 길이 잘못 건거 같구만 어.. 여기가 맞나? 됐어 1분 1분 30초 시간은 충분해 충분하고말고 이정도로 멀어졌는데 설마 이쪽까지 후폭풍이 날아와서 내가 죽을수있겠어? 저기인가? 1분 18초 와 이거 이거 아직도 있는거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났나? 자 역시 저일상 게임이구만 저런 거지같은 임팩트라니 그래도 보일러로면 이제 다시 안가도 되니깐 얼마나 다행이야 오케이 이쪽이 막혔으니까 이제 반대쪽 밖에 못 가는거지? 그래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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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왔다고 생각해 이건 꿈이야 눈과 볼을 꼬집으면 너는 그냥 일어날거야 그리고 아주 이쁜 아내가 물론 공무원에 다니는 아내 공무원인 아내가 널 딱 하면서 자기야 그래 난 꿈을 꾸는거야 너도 공무원이잖아 얘도 공무원이야 아 이 열쇠 얻을라고 여깄고 온거구나 아니 그 왜 받아 아 그게 꿈일 수도 있겠다 그렇군 야 야 너 너무 대단한 지적을 했어 드래곤 있나 와 야 후레쉬 안주니? 진짜 후레쉬 안주니? 아니 이거 라이트 하나로 이거 도대체 앞이 보여야 뭘 해먹던지 하지 후레쉬가 앞을 비춰준 몰라도 이걸로는 좀 바로 앞에 밖에 안보이니까 안해 이 새X야 안해 임마 더러운거 아이템 지금 풀템인데 뭘 또 더 먹어 이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구나 그럼 그럼 그렇다면 당신 야 목에다 악어를 쳤어 저 새X 저 새X야 안지 아이엠 메바 고맙다 오오 오우 오우 징그러워 저깐 아이언맨이 되서 죽다니 저... 아니 저건!!! 으 으아아아아ㅏ 에에이 áfic 어, 뿌리야 고맙다 역시 넌 뿌리가 있는 조성 집에서 튀어나왔구나 역시 넌 대단해 그래 쟈 미안해, 아부 떠는거야 그래 안해 이런거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아이템이 많아서 저런건 시간낭비야 어 여기 트랩 있었네 와 이거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바로 대가리 뚫리고 막 내수수 다 터졌다 9629야 고맙다 퍼즐 이걸 외워야 될거야 뭔가 의미가 있겠지 슉 헤헤헤 어 뭐야 바닥에 뭐가 있는데 지금 데미지가 지속 데미지가 들어갔지 뭐야 목탁 던진 스님아 고맙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걸 또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저거 그냥 죽여도 되는거 아 죽이면 일단 스토리 진행이 안될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구해줘야 되지 원딜 때문에 아마 고맙다 원딜 때문에 아마 고맙다 이거 존나 불편하다 이게 낫겠다 원룸 14개야 고맙다 후라씨 그냥 주면 되지 왜 카메라를 주고 지랄이야 아 짜증나게 저 잔상이 생겨갖고 눈이 너무 아프다고 이게 자꾸 전선만 주지 아 저기 파란색 저거 뭐지 뭔가 실루엣이 보이고 있어 파란색 우와 바다 잘 봐야되는데 elevator 여기 뭐라 써있다 저놈이 저런 도발을 하다니 내 더러운 새끼를 없애버리겠어 어? 아 여기에 잠겨있다 그러면 이걸 빼 좋아 어 해트는 해질녀가 고맙다 오케이 직수가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막 만약에 패드립하고 막 그러잖아 아이 더러운거 패드립을 왜 패드립을 저거 분명히 저거 안봐도 패드립일거야 저거 영어로 걔네들이 막 마다 빠다를 막 하면서 욕하잖아 종투기야 종투 와 진짜 안보이긴 안보인다 발길을 올리자니 분위기가 너무 모여라 꿈동산같이 될까봐 겁이 나고 어 이거 설치하면 안돼 이거 설치하면 바로 끝이야 내가 걸릴수가 있어 저 사람 뭐여 당신 뭐여 시간이 왜가지? 뭐야 뭐야 왜 1분 20초야 어 빠우야 빠우 가야루야 고맙다 빠우 가야루야 고맙다 절대로 공석을 이기지 못한다 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나 지금? 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젠장치기 아 이거 하나 찍고 아야 이걸 찍고 뭐야 한 개를 쓴게 된거잖아 이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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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째 어째이 뭘 어째 다 죽여버릴거야 푸비트랩 속을 줄 알았나 좋았어 살짝 피해주고 좋아 뭐라고? 공속새끼야 공속 임마 어 넌 한대도 못 데리고 그냥 휘청휘청 열쇠 누가 가지고 있나 시간 별로 없어 얘도 열쇠 없다 시간 없는데 열쇠 누가 가지고 있지 열쇠 누가 가지고 있지 아 안 돼 당신을 구해주겠어 아 구해줘야 되는데 아 이건 내 내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시간이야 어땠다 니가 킬을 가지고 아 눈에다 주사기 꽂혀 있어 이 새끼가 임마 그래서 앞을 못 보는거야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거지 주먹이 최고라니까 이 게임은 전투라는게 필요 없는거야 주먹만 그냥 때리면 돼 좋아 열쇠를 얻었다 열쇠가 무슨 총같이 생겼네 언락 거시기 룸 이룸인가 아래를 봐 문을 열때는 항상 아래를 봐야돼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아이템 없는걸 아저씨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직선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제닝스 안녕 너는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지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준비를 했어 하지만 너는 게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왜냐면 니가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폐평사가 게임을 하는거야 너 이 새끼 흑형이라고 강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아니 그렇지 않아 또다른 흑형인 폐평사가 널 도와줄거야 자 니 운을 한번 믿어보렴 넌 X댄거야 뭐라고? X댄거라고 어이씨 니가 어려울거 같은데 아 머리아퍼 거기다 시간제한이 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겁니까 어 어 아 이거구나 잠깐만 이걸 이렇게 다 한다음에 어 빨리 빨리 좋아 아 안돼 야 정말 대단한데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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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두칸 올라가네 한칸 내려가고 두칸 내려간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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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닫지 않아요 닫지 않아요 좋 좋 좋 좋 됐어요 닫지 않아요 이걸로 닫지 않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거 언두 어떻게 하지 어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위험해 이거 하고 어 이걸 지우고 아 아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ㅈ어 어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머리가 그래 이거야 이렇게 가야돼 좋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너 기다려 너 기다려 있을 수 있지 좋아 넌 자랑스러운 훅형이야 나랑 같은 종족이라고 좋아 다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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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리고 두칸밖에 안올라가다니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좋아 아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겁니까 아니 네개를 해야되다니 자 일단 해보죠 어어 일단 하나 둘 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 자 하고 두고 두고 자 자 하고 자 여기서 쉽게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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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했나 넌 자랑스러운 훅형이라고 좋아 자 탁 탁 좋아 여기서 아 닿지않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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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아 이거 성공한다 가까이 붙어있지만 먼 그대야 이거는 분명 함정이 있다면 얘기지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걸로 하면 안돼 멀리 가야된다 멀리 그래 시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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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하고 여기서 이걸 할 것이냐 그렇지 여기서 두칸을 두칸 안돼 일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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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아아아아 이거 아래로 했을때 아래로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을때는 그러면 어 뭐야 아 망했어요 홍마냐 망했어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걸 빼 그리고 잠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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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돌려 이것도 돌려 이것도 돌려 자 자 돌린다 이런 젠장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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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안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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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 아이 젠장 아잇 아 여기있어 짝게 짝게 아이 아잇 아냐 이건 이건 안돼 이건 이건 될 수가 없어 아 아 아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아 아 어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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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안들어가니까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어어 잠깐만잠가자 마지막게 존나 어렸구나 뭘 해도 안되는 아 고지곳대로 가면 안돼 제일 짧은 길이 짧은 길이 아니야 쓰읍 아니야 괜찮아 아 시간은 4분 4분 내에 끝내야 된다 왜냐면 곧 30분이라 녹화 버튼이 울리겠지 그럼 4분 내에 끝내야 돼 이거 다운되니 왜 안되니 이거 왜이러니 이거 왜이러니 다운되나 네 이런경우를 또 다당하네 잠깐만 아니 저거 프리징에 걸렸어 잠깐만 아니 이게 한참 가고 있는데 왜 프리징에 걸릴까 다시 다시 야 그리고 또 안켜진다 어이씨 미친 수동으로 켜야되고 거기 분명히 세이브가 돼있을거야 분명히 돼있다 난 믿고 있어 자 화면에 안뜨는군 무슨일이지 왜 화면이 안뜨지 와 나 프리스 고장났나 어 어 진짜 안켜진다 아 됐다 아 안켜질리가 없지 누구 프리스인데 존나 쳐맞기 싫으면 눈을 부릅뜨고 켜져야된다 부릅뜨고 뭐라고 부릅뜨고 가자 아 이러면 또 화면 안나오겠지 참 하 제가 액박보다 프리스스리는 너무 불편해 아 오 됐어 아 덕게임이 세이븡이 다 됐대 저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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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ph로서 근데 저 영어를 읽을지 몰라서 이거 코나미가 분명히 외주 준거야 저장돼 있다니까 걱정하지마 날 못믿니? 바보아 저장돼 있다니까 2월 14일 왜 2월 14일이지? 그래 원래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돌아가다가 지매나 고맙다 다시 시작됐어 게임은 다시 시작됐다 2번은 없어 어 달고나 고맙다 2번은 없어 1번에 끝내주겠어 아니야 2번 죽지 않아 너희 날 못믿나? 너의 죄인의 죄인이 조일에 세게 되는건을 넌 예전의 살아주기 위해서 하지만 너는 속에 속올리기를 보냈어 너는 속에 속올리기를 었지해 속올리기를 뱉게 하는거야 우윽 자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알거 아냐? 좋았어 좋았어 엄청 빨라 그렇지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지 좋았어 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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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잘한다 이미 두칸을 빼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왜 지랄이야 타이머는 가만히 있어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여기서 차 차 이거 하고 어허허허 아까 분명 했는데 또 기억을 못하고 있구먼 홍방장 그래 자네 빠가가 아냐 난 빠가가 아냐 좋아 이거야 이거라고 그렇지 넌 없어져 넌 사라져 작은걸로 한다 아냐 아냐 이거다 이거 이거야 좋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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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자 이거 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짧은 길로 가려고 하면 분명히 아까처럼 그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그건 없다니까 이게 사람이 학습효과라는게 있어가지고 야 개돼지도 임마 어 학습효과라는게 있는데 사람새끼야 그게 없겠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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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빨랐어 마지막 이게 문제야 이걸 잘하자고 이걸 멀리서 가야돼 멀리서 그렇지 자 멀리서 가고 이건 무조건 이걸 하고 여기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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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이건 이건 될필이야 무조건 될필이야 되고도 남지 남고말고 조심조심조심 괜찮아 시간은 많아 자 하나 둘 중간껏 발고 좋았어 하단 그렇지 하아.. 힘든 게임이었구만